리메르 이삼 가을가을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1960년대 초 프랑스 파리의 주시우 캠퍼스를 배경으로 진행된 쇼는 거리 속 볼 수 있는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모시그린, 미네랄 그레이 등의 컬러 팔레트로 몸의 움직임에 따른 편안함을 고려해 유려하고 박시한 실루엣으로 완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의 주요 포인트인 오버코트와 점프수트, 오버사이즈 스카프와 푸퍼 재킷을 매치한 레이어링 등이 눈길을 끊었는데요. 브랜드 특유의 미약이 담긴 해당 컬렉션 영상은 현재 리메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